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반강사 이종학입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시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매년 시험이 개최되고 있어서 이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는 어쩌면 긴박한 시간들이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노정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것은 너무 좋은데 막상 또 이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 많은 긴장감도 들고 또 마음에 심적인 부담감도 있고 그러실 줄 압니다. 자 그런데 뭐 어차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노력하지 않으면은 결과도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 한 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힘차게 앞으로 노을을 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노을을 저을 때 옆에서 같이 반대쪽 노을 잡고 힘차게 저어서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시는데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각오로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4년도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행하게 될 이 강의들은 과연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름하여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함께 좀 공유하고 여러분들 학습 계획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뭐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름하여 예금일반 최강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금일반을 가장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편에서는 사실은 보험일반으로 가면 상품이 어렵지 나머지 내용이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우편 같은 경우도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지 이게 뭐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뭐 몇 군데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예금일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전하느냐가 시험에서 관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금일반이 그만큼 이해할 부분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접해야 될 경제지식, 금융지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뭐 강의도 예금부터 항상 시작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도 이제 이 오랜 경험으로 자신도 있는 과목인데다가 그만큼 전략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외워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간 잡고 마음 굳건히 먹고 한번 그 암기 작업을 그냥 가열차게 진행하면 또 어느 만큼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토대가 되어야 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외운다고 해서 이 지금 이 난관이 그대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게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을 때 이해가 없이 그냥 외웠다가는 문장을 조금만 바꿔놔도 혹은 좀만 변형해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예금일반이 저는 뭐니뭐니 해도 이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름하여 예금일반 최강자로서 여러분들께 이제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핵심을 콕콕 찝는 그런 강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계리직 공무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편일반 빼놓고 갈 수 없죠. 우편일반은 이제 저도 많이 리뉴얼을 좀 해서 이제 암기에 좀 더 특화된 강의를 하겠다. 그냥 전체 내용을 훑어주는 강의보다도 일단은 외워야 될 것들을 그때그때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일반의 통암기 강의를 진행할 여러분들의 일반 강사 이종학입니다. 저는요 뭐 강의 경력이 굉장히 깁니다. 강의 경력이 어릴 때부터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뭐 딴 거 안 하고 강의만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강의에 있어서 만큼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평가도 받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 에디온 유상통에서만 지금 이 강의가 벌써 이제 4회차 정도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여러분들의 이 에디온 수강생들만의 그 또 독특한 문화가 또 있거든요. 그 문화에 부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콕콕 집어서 강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관련된 강의들을 이만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네이버 같은데 쳐도 제 이름이 나오니까 네 그런 데서 한번 찾아주시면 또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목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에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으로도 뭐 일부 인원을 선발합니다. 국가공무원에서 우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또 일부 선발하지만 또 이제 많은 수를 이 계리직 공무원으로 또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하시는 것은 계리직 공무원인데 어 과목이 이렇게 되죠. 예금일반 우편일반 보험일반 그리고 이제 컴퓨터일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 2024년부터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금일반이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문항수는 다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만 컴퓨터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려운 과목이죠. 저같이 이제 뭐 천상문과 뭐 이런 사람들은 특히 저런 과목을 보면 떨리기부터 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생활영어가 상당히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영역은 출제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이 훌륭한 과목이고 굉장히 소중한 과목이지만 어 그렇지만은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난도는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대략적인 말씀 드렸지만 이 과목들 중에서 예금일반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그런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편일반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고 보험일반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나름의 과목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을 잘 선택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80문항이 총 문항으로 주어지니까 뭐 어떤 과목이든 결코 소홀히 할 과목은 전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안배와 그 다음에 그 공부의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을 과목별로 다 다르게 이렇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이번 연도에 담당하기로 한 것은 예금일반 과목하고 우편일반 과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개리직합격의 핵심 과목인 두 과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 제가 이제 이 커리큘럼 짤 때 프로그램 명칭을요. 오독오독이라고 지었어요. 오독오독. 그래가지고 다섯 번 반복하면서 아그작 아그작 그냥 씹어서 내 걸로 그냥 꿀꺽 삼켜버리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그 오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보시면은요. 1독은 이제 기초특강입니다. 1종은 기초특강으로서 이미 진행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기초특강 같은 경우가 2023년도 교재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목차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계략적인 틀거리를 한번 보는 강의로 이미 선을 보여 놨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되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보니까 이 과목의 순서를 장들의 순서를 많이 좀 섞어놨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데 살짝 좀 기초특강 보실 때 그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 그 순서 무관하게요. 그 2023년도의 틀거리로 쭉 따라서 한번 공부를 하셔도 괜찮겠다 싶어요.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직 공부를 안 하셨다 뭐 하시는 분들은 곧바로 이제 기초특강 없이 기본 심화이론으로 진입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 여력이 좀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은 초반에 기초특강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기본 심화이론으로 넘어오시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뭐 큰 내용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기초특강의 좀 순서가 좀 다소간 좀 섞여있다서는 치더라도 금융 쪽 파트가 좀 그래요. 특히 그중에서도 예금 쪽 파트가 순서는 좀 뒷부분에서 많이 섞였는데 그런데 그 내용은 뭐 대동소의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특강 한번 들으면서 전체 윤곽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은 기본 심화이론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 오리엔테이션도 좀 늦게 접하고 계시고 시험도 좀 이제 뭐 본격적인 어떤 시즌에 들어가서야 내가 시작하게 됐다. 하시면은 이게 좀 많이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본 심화이론을 쭉 따라가시면서 기초특강에 교환을 드린 게 있어요. 그 교환을 또 프린트해가지고 같이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기초특강은 이미 지나간 강의여가지고 제가 지금 오리엔테이션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다 찍어놓은 강의여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심화이론 이것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알아야 또 우리가 암기할 거리도 찾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 적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 심화이론에 좀 힘을 많이 쏟아야 하겠습니다. 기본 심화이론 우정사업본부 교재를 꼼꼼히 정독하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론 총복습 그리고 써머리인데 이거는 이제 정규 강의에서 진행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론 총복습과 동시에 이제 필사 노트를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필사 노트를 가지고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 2독 여기 기본 심화이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이거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거 베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시 같은 거 이렇게 필사하는 그런 라이팅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착안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 노트 같은 것들을 꼼꼼히 채워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습을 강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가서 제가 이제 공부법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결국 그렇거든요. 아 공부하실 때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강의 한번 쓱 듣고 문제로 바로 달려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중간 과정이 생략돼서 이게 이제 내용을 한번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럼 맨날 질문해요. 내가 강의 열심히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중간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내 걸로 씹어서 내가 오독오독 해가지고 내가 삼켜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듬성듬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밥을 잘균장근 잘 씻고 혀에서 이렇게 감미도 해보고 단맛이 날 때까지 잘 씹어서 삼켜야 소화가 잘 될 텐데 이거를 갖다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막 밥숟가락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말이에요. 입에다 넣고 그냥 한 두어 번 씻고 그냥 꾹꾹꾹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맛인지 내 맛인지 뭐 어떤 맛인지 구별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잘못하면 이게 체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론 총복습 꼭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면서 복습을 하셔야 된다. 그거를 거들어 드리려고 필사노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총복습을 강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꼭 그거를 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만의 써머리를 거기다가 추가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써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 요거 나 잘 안 외워지더라. 요거 요 문장 요거 좋은 것 같은데 요거 좀 여러번 봐야 되겠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은 나만의 또 뼈대를 만들어봤다.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뼈대 말고 저만의 뼈대가 또 있습니다. 하시면은 그 뼈대를 또 한번 그려서 옆에다 포스트잇도 줬고 빈 여백에다 써놔도 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메모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써머리 단거나 노트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거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외워야 해요.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암기를 하는 게 또 막연합니다. 너무 어렵고 양도 많고 정말 미치고 팔닥팔닥 뛸 지경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것을 거들어 드리는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 자 요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요. 베스트셀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뭐 안 사시는 분들이 더 적다. 거의 대부분은 다 사서 구매해서 공부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사서 보셔라.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역작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에듀온에서 강의 시작할 때부터 요거를 기획해가지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첫 작품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였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암기할 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라는 그 후기 글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 꼭 사서 보시고요. 강의가 진행이 같이 되는데 그 강의는 이 통계를 보면 강의 안 듣고 그냥 막 이렇게 암기해서 스스로 그냥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셔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시간을 꼭 내셔가지고 저랑 함께 같이 한번 쭉 쫓아가는 형태. 여기서는 뭐 간단한 설명 같은 걸 덧붙이면서 빠르게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속도내서 이렇게 또 이제 암기를 확인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거니까 예전보다도 또 강의를 조금 리뉴얼해서 일단은 깜빡이 암기법처럼 빨리빨리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데 다만 이제 OX 같은 게 있으니까 OX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곁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독 차례가 문풀이죠.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 문풀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파이널 구조와 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제시가 될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이제 요약도 살짝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험장 갈 때 마지막으로 들고 갈 페이퍼도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문제를 이제 제대로 적용해보는 훈련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거 모의고사로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독오독 라임을 맞추려고 이렇게 압축해놓은 거지 실제로 보면은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요. 회독수는 훨씬 더 많아요. 회독수는 오독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이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거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배속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반복하실 것을 꼭 권합니다. 남들 한 번밖에 안 했대요. 나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으로 그냥 뭉개어 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이해 안 간 뭐 일 부분이라도 꼭 찾아내서 그 부분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리고 전체 내용을 훑고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러면은 이게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느 순간 나한테 도노의 경지로 이해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회독은 오회독의 가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 강좌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독오독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말씀 드리다 보니까 이 학습법이 대략 좀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요. 우리 내용 강의 있었잖아요. 기초랑 기본 심화이론 그것은 이제 이해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은 이제 이 기초 강의를 통해서 혹은 기본 심화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자꾸 이제 이 목차 같은 걸 제가 제시해 드릴 건데 여러 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전체 틀거리를 잡아내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 넣는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이걸 테라코타의 기법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철사를 구부려서 내가 만든 모양을 얼추 이제 철사로 이렇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차락을 붙이고 다듬어내고 이런 과정하고 비슷하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본적인 뼈대를 세우고 거기다 살을 막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이제 다듬고 그 다음에 다듬은 것을 더 세밀하게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구워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암기와 적용을 사실은 구워내는 작업에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과정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최종 정리도 이해의 영역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는 개념이고요. 정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필사노트하고요. 여러분들이 셀프 서머리 옆에 덧붙이시는 거 이것으로 정리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 노트로 암기 작업 완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하는 거요. 파죽짓의 단원분풀 시뮬레이션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커리큘럼 따라가다 보면은 회독이 계속 증강하게 됩니다. 회독이 증강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계속 살을 붙여내고 계속 다듬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다 좀 썼는데 아까 2부로 제가 다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특강 구조와 틀 위드 뼈대 맵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고 구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 이거 아직 안 들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시간 조금 내서 이거 들어두시면은 훨씬 더 기본 심화 이론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초시생의 아주 이제 첫 술을 뜨는 것을 이 강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총정민이 회독 증강을 위해서도 제시생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또 기획을 했던 강의이고요. 그 다음에 빠삭바삭 기본 심화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정사 본부에서 제공하는 교환을 바탕으로 한 이론 강좌이고요. 합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서 이 안에서 회독을 반복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편일반은 똘똘한 일회독을 해가지고 빨리 암기하는 게 좀 좋고 예금일반은 상세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점증적으로 반복 회독을 해가지고 이해폭을 확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에다가 시간 많이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사노트 셀프 서머리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필사노트 제공해 드릴 거고 필사하면서 핵심 내용을 반복하고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백에다가 자신만의 서머리를 추가하고 그리고 이걸 단권화 노트로 해서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숨틈이 반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순간 시험장 갈 때 그때까지도 여기에서 내가 아직 덜 외워진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또 한 번 더 보는 그런 노트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기 코너인데요. 고단하지만 최단기 합격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되는 암기의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세 개의 이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빈칸 채우기, OX 확인하기, 단답형 말하기 같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X로 내용을 깊게도 한 번 또 들여다보지만 이렇게 이제 빈칸 우리는 이 교재 자체에서 그대로 출제되잖아요. 우정사업본 발표 교환에서 출제되니까 그거에 빈칸 채워놓고 하면서 어디를 외워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연상할 수 있도록 단답형 말하기 이런 꼭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적북적이라고 이름 쓴 이유는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강좌를 수강하면서 회독중강효과 얻어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문풀입니다. 파죽지세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에 구석구석 빠지지 않도록 아무 내용 주제도 빠지지 않도록 총망라해서 다 소개해드릴 거고 기존의 기출문제들도 이 안에 그대로 목차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어 이거 기출됐었네 이거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면 그걸 가지고 틀렸던 내용들을 다시 찾아내서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췄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내가 좀 기억해야 될 만한 것들 헷갈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놨다가 그것도 무한 반복 다 내 머릿속에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무한 반복 하셔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긴장감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뭐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이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잘 활용하시면서 전범위 동형으로 한번 실전처럼 시간도 딱 정해놓고 풀어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의 실력 발휘를 다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갈 때는 무조건 무조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때까지 숙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요. 시간은 항상 촉박해요. 처음 공부하고 문제 풀다 보면 천천히 풀면 거의 다 맞추는데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틀리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꼭 해서 최종 점검하고 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쉽다. 그리고 세밀하게 강의할 겁니다. 강의 수가요. 제가 이제 보험편을 빼고도 지난해까지 보험편까지 했다가 이걸 빼고도 강의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늘려트려서 세밀하게 좀 강의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강좌에 막 90분, 100분짜리도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런 것 좀 지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때 너무 또 지겹고 힘들고 지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쪼개고 해서 강의 수를 좀 늘렸는데 어쨌거나 세밀하게 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시험에서는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 세밀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곱씹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면서 쉽게 강의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핵심 내용. 그러면서도 요게 시험에 기출됐었다. 요것만큼은 꼭 알고 가야 한다. 요거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드리면서 이 주어진 이 우정사업본부 교환을 제대로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중에서 더 힘을 줘야 될 포인트 이런 걸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독오독 프로그램으로요. 저와 함께 최단계 합격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최단계 합격 일을 하면요. 누구나 다 2개월 3개월 만에 붙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단계에서 가장 최단기로 합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위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른데 여러분들 위치에서 가장 빨리 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합격의 순간까지 꼭 함께하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것 같죠? 네. 불신 지옥입니다. 여러분 믿고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면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합격 안 하실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오랜 노하우 공무원 강의 경력이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런 거 믿고 제가 임상실험 다 거쳐서 짜놓은 이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대로 잘 우리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길을 기대하면서 제가 강의실에 가서 먼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파이팅 하시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합격에 그 영광을 거머쥐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